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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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귀신 하나님 굳게 믿으며 기억해요 기억해요 날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완벽한 계획 편함없이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귀신 하나님 굳게 믿으며 찾아가요 귀신 하나님 굳게 믿으며 기억해요 기억해요 날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완벽한 계획 편함없이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귀신 하나님 굳게 믿으며 찾아가요 귀신 하나님 굳게 믿으며 찾아가요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꼭꼭 물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나의 삶 하나하나 꼭꼭 물러서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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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님께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잘못한 것들 모두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모든 끝까지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반가워요. 3월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 만난 믿음의 사람은 누구였나요? 맞아요. 노아였죠.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늘 만날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가족들과 멀리 여행을 가본 적 있나요? 전두산님은 조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어요. 빵빵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길을 몰라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키고 갔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멀리 멀리 길을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길을 몰랐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슝 아브라함이에요. 가축들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와 오늘 하늘은 참 아름다운데? 이렇게 멋진 노을은 정말 처음이야. 그런데 그때 환한 빛이 아브라함을 비추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어?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나라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온 가족들과 일꾼들,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떤 땅으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온 가족들과 일꾼들에게 지금 사는 곳을 떠나라고 말했어요. 다들 놀랐어요.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어요. 사라, 밤이 되면 무척 추운 것을 알지요. 이불을 잘 챙기세요. 사라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 모르지만 단단히 준비할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심히 짐을 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많은 일꾼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길을 떠났어요. 따각따각 낙타도, 음메 음메 양도 염소도 열심히 따라갔어요.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갈대야 큰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란 땅도 지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말했어요. 아브라함 삼촌, 저희 조금 쉬었다 가요. 해도 지고 어두워졌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브라함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하, 그래 롯 조금 쉬었다 가자.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찬 바람이 쎈 불고 하늘은 어두워졌어요. 아브라함은 반짝이는 별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길을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외쳤어요. 우와, 가나안이다. 가나안에 도착했다. 사라가 박수를 쳤어요. 우와, 여보 가나안이에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콩콩 뛰고 너무 기뻤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을 불렀어요. 그리고 일꾼들도 불러 모았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어떻게 갔지요? 맞아요. 믿음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필요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써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친구들 모두 전두사님 따라 말해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린이가 될래요? 참 잘했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유치국 친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머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두 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만 가득하고 두 손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발 하나님께 나아가네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로마 약식을 주시고 그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쓴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하소서 하나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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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